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독한 영어 독한독해 전선생이에요 자 우리 지금 기출 강의 해설 강의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국가지 9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이거 꼭 말씀드릴 건데 21년 국가지 만약에 모든 강의를 다 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한테 필요한 강의만 많이 본다면 왜냐하면 이 강의가 지금 오픈되니까 21년 국가지를 보시면 그 앞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라 시간 배분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써버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할 때는 모든 매번 강의마다 이거 똑같이 인수를 다 하려고 했는데 21년 국가지를 해보니까 이 얘기가 좀 길어지면서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매번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21년 국가지 앞에 인트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라고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한 게 있으니까 만약에 안 보셨으면 그 강의 꼭 챙겨서 보십시다 아시겠죠 자 설명 끝 갑시다 자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난이도입니다 자 전체 난이도가 5에서 1이라는 거죠 1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좀 쉽다 어렵다 느끼겠지만 난이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정도 수준이구나 공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캔디드 솔직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번 프랭크 솔직하다는 거죠 논리적인 거 은연 중에 암시하는 파스나이트 열정적인 이거는 대부분 다 수능 단어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1학년? 고1? 중3에서 고1 정도 단어 오케이? 어? 나는 처음 보는데? 열심히 외웁시다 자 2번 컨스피큐어스 눈에 띄는 답이 4번 아시겠지만 제가 공시에서는요 이 앞뒤 문맥을 거의 안 보는 이유가 대부분 그냥 동의어 반의어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의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2번도 되고 4번도 되긴 되는데 문맥상 1에서 2번이다 1에서 4번이라는 건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 보고 단어 뜻 단어 뜻 돼서 바로 찍으시면 되겠어요 자 컨스피큐어스고요 눈에 띄는 자 항상 독보적 할 때 설명 드리는데 약간 보조 설명하면 이 스피큐어스가 이게 보다는 뜻입니다 원래 스파이에서 온 거예요 스파이 스파이 알죠? 스파이 스파이가 보다 감시하다는 뜻입니다 컨 알죠? 한 끼 보는 거예요 한 끼 보는데 이게 왜 눈에 띄는 걸까? 어? 뭐 뭐 뭐 뭐 뭐 컨스피큐어스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느낌이 뭐죠? 자 노티스의 노티스는 뭐예요? 주먹! 그죠? 주먹 이게 주먹 아니고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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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거 자 패시브 수동적인 거 베이프로스 베이플 증기 수증기라는 뜻이죠 데인저러스 위험하다는 거 답 몇 번? 4번 자 이것도 뭐 5-2라고 했는데 2점으로 해야 될지 1점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애매합니다 도시를 안다 인사이드 안과 밖을 다 안다 안 밖을 다 안다 철저한 완전한 이런 내용 쓰죠 이벤트리 결국에 문화적으로 철저하게 테너티브 임시적으로 임시 또는 일시적이라는 뜻이고요 어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데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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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하고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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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치사죠 무언 뭣을 관통 관통한다는 뜻이죠 관통한다는 뜻 이 단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 이거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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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외 나가서 텐트 치면 텐트에서 오래 삽니까? 1년 2년? 아니죠 그래서 이 텐트라는 거 자체가 이게 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임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트레티블리 임시적인 임시적인 거 자 답은 3번 이게 5-2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떤 문제냐면 트레뷰트 공무를 바치다 또는 헌사하다 또는 찬양하다 이 단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 몇 번? 1번 honor 기념하다 높이평가하다 존경하다 컴포즈 구성하다 작곡하다 퍼블라이즈 출판하다 조임법 가담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 단어가 약간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 뭐 한 수능 고한 이 정도? 단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2020년 이번에 국가 아직은 어휘는 뭐 특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휘 끝 자 5번을 갑시다 문법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이제 5점 만점에 2점이라고 했고요 1번 얘는 뭐 제 기적문에서 항상 뭐 제가 한 30번 50번씩 강조하는 건데 항상 똑같죠 자 강조해 볼게요 이 10 문법 문제 푸는 요령 가급적이면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얘하고 이 두 단어가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 포인트인데 단이 나오든 as가 나오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좌우대칭 좌우대칭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도우수가 그것들이란 뜻이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복수 맞지? 동의 맞죠? 이거 단수가 대시니까 도우수가 복수죠? 앞을 봐요 뭘 찾아야 돼요? 복수를 찾아봐 없잖아 복수 그럼 그냥 틀린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맞추는 게 고치냐 그런 거는 이론 수업 때 하는 거고 여러분 실전에 갔을 때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 as네? 어? 대니네? 어? 명사네? 앞에 명사 안 나왔네? 땡 어? 형용사네? 앞에 형용사 안 나왔네? 땡 어? 뒤에 복수 나왔네? 어? 앞에 복수 없네? 땡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기계적으로 어? 무슨 체계적인 이해 다 개소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어? 대니네? 복수 나왔네? 복수 없네? 땡 이런 식으로 동의하시죠 여기서 이제 문맥상 대수로 고쳐야 앞에 나온다 트래픽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왼절이네? 왼절에 뭐 나왔어요? will 나왔네? 여기다 쓸까요? when will before after as soon as 이 네 단어가 제일 잘 나오는데 뒤에 뭐 나오면 땡! 틀렸다 시간 조건에 부사절에선 뭐한다? 미래 쓸 수 없다 다만 이제 이 when 같은 경우는 명사절, 명사절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쓸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명사절과 부사절, 형용사절 자리 구분하는 거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 제 이론 시간이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 보면 나는 너를 생각한다 웬, 뭐, 뭐 했을 때 동의하세요? 무슨 절? 부사절이죠 선생님 부사절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어죠? 동사지? 목적어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 문장 끝났네 문장 끝났데는 무조건 다 무조건 100% 누구 자리예요? 부사 자리 자 부사 자리에 웬나하고 뭐 나왔어요? 윌나 왔어요 땡!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보는 거 푸는 거야 자 3번 사실 이걸 알면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출제가 많이 됐던 포인트는 아닙니다 3번은 결론은 무슨 포인트냐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더 플라스 형용사 이거 기초적인 문법 내용이죠 더 플라스 형용사는 뭐다? 복수 보통명사 여러분이 많이 보는 표현이 이거 아닙니까? 더 리치 더 풀 그죠? 여기서는 이 리치라는 형용사 대신에 뭐예요? 웰스 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웰티라고 이거 형용사 써야 된다 이거 맞다 그거 표현이거든요 이거 지금 정리하면 더 플라스 웰스의 추상명사 이처럼 주어 자리에 더 플라스 추상명사가 나오고 그것들을 먹는다 구체적인 동작과는 같이 쓸 수 없다 동의해요? 자 한 번만 이거는 가볍게 저기 뭐야 해석해 볼까요? 건포도는 한때 되게 비쌌다 그래서 단지 유일하게 부자들만이 그것을 먹었다 쌤 이거 이상한 거 같은데요 저 이것 때문에 이상하다고 아니에요 이거 명사죠 예 형용사야 얘 꾸며줄 수 있습니다 원인은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더 웰스 추상명사 쓸 수 없다 더 플라스 뭐 써야 된다 형용사 쓰셔야겠다 땡 자 4번 Intensity of color is related to how much greater color contain 답이 4번인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사실 이거예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 나오죠? 명사 또는 명사 저리 나오죠? 자 내가 아예 찍어 드릴게요 기출에서 기출에서 이 how 다음에 much나 many가 붙으면 항상 시험 포인트는 이거야 이게 포인트야 이게 그러니까 how 다음에 many를 쓰는 게 맞냐 much를 쓰는 게 맞냐 그냥 시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how 다음에 주호동사 나왔으면 뭐가 포인트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 불완전 저래의 구조를 보는 게 포인트고 how 다음에 much나 many가 나왔으면 이거 21년도에 나왔습니다 21년도에 나왔고요 how 다음에 much나 many가 나오면 무조건 뭘 물어보는 거냐 양이냐 수냐 얼마나 많은 흰색을 그림이 포함하고 있느냐 그럼 뭐예요? 흰색이라는 양적 개념이지 얼마나 많은 흰색들이라는 수 개념이 아니지 동의합니까 지금? many가 아니라 뭐다? much이 맞는 표현이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how 다음에 much나 many가 나오면 항상 뭐한다? 양적 개념이냐 또는 양이냐 수냐 이 gray는 여러분 흰색 아니고 회색 방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회색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회색을 그림이 포함하고 있느냐 컬러가 포함하고 있느냐 동의하시죠 지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잘 옮긴 건데요 이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국가적으로 설명 많이 했고요 바로 합시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보는 거긴 한데 계속 말하지만 해석 안 하는 거야 보자마자 틀렸어요 이걸 쓰시든 이렇게 쓸게요 레이즈 원동사 타동사 라이즈 얼루아이즈 둘 다 무슨 동사? 자동사 여기서는 문맥상 이걸로 고치는 게 맞긴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설이 있으니까 무엇으로 고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레이즈는 뭐다? 타동사다 뒤에 뭐 나온다? 명사 목적어 나와야 된다 뒤에 뭐 나왔어요? 전명 이거는 제가 이론을 할 때 1형식에서 무작위 양조하는 건데 얘는 한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 지겨울 만큼 나와 지겨워 얘도 아마 지도 나오고서 되게 뻘쭘 말할걸 미안해 또 나왔어 이런 느낌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나 어릴 때 추석 때 추석 때 KBS MBC 틀어 무조건 뭐 나오냐 무조건 야 성룡 영화 무조건 나와 이런 느낌이야 이게 성룡 진짜 나 어릴 때 성룡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더빙에서 나오는데 어릴 때 잘 모르잖아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항상 무슨 추석에는 무슨 성룡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성룡 같아 성룡 성룡 왜 이렇게 나오고 지랄이야 얘도 좀 뻘쭘 하네 틀렸어요 자 시험에 이거 나오는 거지 무조건 command 뭐 suggest 이런 단어 그죠 insist 주장명령 요구 제한 동사 얘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자동해요 뒤에 무조건 뭐 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 동사원형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시절 같은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슈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무조건 뭘 따진다 동사원형이 뒤에 나왔냐 안 나왔냐 따진다 맞아요 2번 맞아요 자 이거는 문법 포인트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대신 나왔는데 여기 봐요 시작 이거 뭐 이거 과거지 이거 뭐예요 이거 미래지 영어 이런 단어 이런 거 영어 말고도 국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따지면 과거는 여기고 여기 미래잖아 아니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순간이동해? 이런 건 논리적이든 뭐든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가급적 해석 안 하잖아요 계속 말아요 독해든 문법이든 마찬가지야 해석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존나 물리하다 그러니까 가급적 해석하지 말아라 시험에 나는 항상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 제가 항상 뭐라고 이룰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접속사 나와서 절 두 개 나오잖아 항상 절 두 개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봐라? 시제를 봐라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뭘 봐라? 시제를 봐라 까먹지 마세요 자 seed of the most planet to survive by에서 이거는 이거죠 살아남는다 아니죠 그냥 능동으로 쓰시면 되겠죠 무엇무엇에 의해서 살아남을 당했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뭘 쓴다? 능동으로 쓴다 자 우선은요 이 서바이버라는 단어 자체가요 타동사니까 수송태가 존재하긴 존재해요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공시헌언을 준비하면서 이게 수송태로 존재하는 건 글쎄 내가 100%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독해라는 건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버라는 바이 쓰지 않고요 서바이버라는 명상 동의합니까? 뭐뭐보다 오래 삶다 살아남는다 하나만 더 할게요 a b 서바이버라는 바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면요 a가 더 오래 살다 b보다 a가 더 오래 살다 b보다 a가 오래 살다 b보다 그래서 이 수송태로 나오면 a와 b가 서로가 비교의 대상이야 누가 더 오래 산다는 비교의 대상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씨앗이 살아남는데 씨앗과 날씨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참고하십시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이것도 뭐 5점 만점에 2점 자 빨리 적응시킨다 잘못 옮긴 건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 어댑트 원셀프 이거 그냥 봉사 분양 물어보는 거고요 퀵클리 부사 나왔으니까 꾸며주는 거 맞고요 노 초이스 버투브 정사 이것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죠 had no choice 버투브 정사 had no choice had no choice 버투브 정사 뭐 뭐 뭐 할 수밖에 없었다 cannot help ing 뭐 뭐 뭐 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거 동명사 투브 정사 관용 표현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달달달 단어로 외우셔야 돼요 자 company prohibited him from prohibiting vice president 이거 그래도 약간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prohibit a from b a 가 b 하는 걸 막다 오케이 맞아 이거는 그런데 보시면 프로모팅 썼잖아요 자 강조합니다 자 계속 강조할게 강조할게 이거 보면 이거는 승진하는 거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승진 되어지는 거니까 능동 수동 수동 그래서 이게 빙 플러스 pp가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해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 자 난 어떻게 설명하냐 후자도 설명하긴 하겠지만 자 전치사 이거 뭐예요 동명사 여러분 동명사 분사 투부령사 항상 내가 말합니다 항상 뭘로 본다 동사로 본다 동의하세요 그럼 이거 ing부터 하던 얘기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능동이라는 얘기는 뒤에 반드시 뭐가 놔야 된다 명사 목조가 있어야 된다 동의합니까 프로모팅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전치사잖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틀린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승진하는 걸 급했다는 얘기는 지가 승진하는 거니까 누굴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승진당한다 승진하는 거니까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그래서 수동이기 때문에 빙 플러스 pp로 해야 된다 맞아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야 근데 이건 정석적인 설명이고 나는 여러분이 실전해가면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어? 아이엔지네 타동사네 뒤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명사 안 나왔네 땡 이렇게 풀라고 선생님 그러면 아이엔지면 무조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전제가 있지 타동사일 때 그럼 자동사는요 자동사는 원래 수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론 자동사 아이엔지네 는 전명어가 나오지 그럼 어려워서 어떡해요 뭐가 어려워 자동사 시험이 안 나온다니까 거의 자동사는 동사가 10개 되나 5개 몇 개 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아이엔지네 뒤에 뭐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단순한 게 합시다 알겠죠 이거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해설제는 이 해석 존나 해놓고 이거 하면 승진하는 게 아니고 당하고 하는 거니까 능동수정이다 물론 내 해설지로 이렇게 써 있어 물론 내 해설지로 이렇게 써 있어 어쩔 수 없지 왜냐하면 강의하는 거하고 해설제 쓰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구어체하고 문어체의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제 해설제도 이렇게 정석적인 설명이 있지만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거지 안 그러면 그 해설제 뭔지 주로 읽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이엔지 때 뭐 나왔다 전명고 나왔다 틀렸다 이때 이 아이엔지가 동명사다 분사라는 건 문법 문제 풀 때 중요하지 않다 뭐다? 능동이다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틀렸고요 이즈 어셈블리 테이크업 파트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 하나죠 가주어 이거 뭐예요? 진주어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자 또 누리샘의 메인 파트 독해로 갑시다 자 해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의 문항 분석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문제 풀 때 지문하고 복의 문항이 있으면 복의 문항 분석하는데 에너지에 6에서 7을 쏟아야 돼요 6에서 7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이 3에서 4 어떤 경우에는 복의 문항 분석하는 게 9 지문 분석이 1이야 어떤 경우에도 지문 분석이 6, 7에 해당하고 복의 문항이 2,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다른 선생하고 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데 항상 우리는 복의 문항에 쏟아야 돼요 왜? 답은 복의 문항에 있는 거예요 답은 알죠? 자 우리는 뭐한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다 귀첨인 좀 다 놓아야 된다 설득한 얘기 나왔고요 2번 우리는 listen and speak up in order to communicate well 의사소통 하려면 뭐한다? 경청도 해야 되고 자기 의견도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reluctant to believe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데 꺼린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데 꺼린다 동의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거 한 단어로 이런 걸 뭐라고요 여러분? 선입견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only what you choose and attempt to ignore different opinion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만을 듣는다 그리고 different opinion 우리와 다른 의견은 무시한다 이건 뭐 다른 말랑 독단적인 태도 같은데 동의하세요? 오케이 1번에서는 다른 사람 설득한다는 얘기고 2번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뭐해야 된다는 얘기고 3번에서는 생각 안 바꾼다는 얘기고 4번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만을 듣고 다른 의견 있잖아요 다른 의견을 갖다가 무시한다 쌤 혹시? 혹시? 이 연습을 여러분 계속해야 돼 이게 독해 실력 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이게 봐요 내가 세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안 바꾸는 거지 3번이 이거 봐요 내가 선택한 것만 듣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뭔 차이가 있어 아 선생님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지 그치? 엄밀하게는 차이가 있지 이건 생각을 잘 안 바꾼다는 얘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지 않는 거는 무시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분하는 문제 이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까지 구분하는 문제는 공시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정도 뉘앙스 차이하는 건 편히 토플로 가도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접할 일이 없다 그럼 어떤 문제를 접할 수 있냐 이걸 보면 접할 수는 있어 엘셋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 미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 법학 대학원 미국 변호사 시험 존나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가지 않고는 접할 길이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독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제 커리에서 강조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의 복인문항 분석한 다음에 생각을 안 마꾼다는 얘기나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다른 건 무시한다는 얘기나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맨 처음에 배울 때부터 독한독의 3.0을 통해서 배울 때부터 문항 분석하면 이 부분은 단기간 물론 단기간이라는 게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맥스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투자하면 이거는 분명히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난 어떻게 생각하느냐 2번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같은데 동의해요? 1번 아니면 2번 같은데 첫 번째를 딱 보는 거지 리스닝을 딱 보지 나는 첫 번째 리스닝을 보는 순간 그냥 자동이지 마지막에도 리스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하는 푸른 방식이 똑같잖아 리스닝 나왔네? 듣는다는 건가? 경청한다는 건가? 어? 어? 나보고 왜 사기 친다고 하지 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 아 맞잖아 내가 내가 저기 뭐야 2.0 할 때 이렇게 풀잖아 항상 지금 기출에 나오잖아 어? 어? 아씨 뭐 약장수 같아 뭔가 불안해 아 저기 좀 봐봐 어? 3번? 그러면? 어? 2번? 어? 그러면? 1번? 어 열거네? 어 대화를 뭐 잘한다 못한다 처음에 보니까 리스닝 나온 거 보니까 대화한다 뭐한다 몇 번 그럼 이제 안전하게 찍을 수 있지 2번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푼다는 건 뭐야? 시험에 해당하는 스킬을 익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바로 적용하는 거야 이거 제가 2.0 가르칠 때마다 너무 쉽게 푼다고 어? 좀 사짜냄새 난다고 약판다고 나 비난하는데 어? 내 기출을 이렇게 풀잖아 기출을 갖다가 여러분 기출을 입증했으면 될지 뭘 더 어떻게 입증해요 자 그 다음 9번 자 이거 여러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보이죠 자 여길 볼게요 자 미래의 아트니까 예술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 글로벌 워밍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가 우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 아르피셜 인텔리전스 AI죠 알파고 아닌 알파고지? 알파고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끼쳐? 무슨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정치 운동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1번 예술 얘기야? 2번 지구온난화 얘기야? 3번 AI 인텔리전스 얘기야? 4번 정치 운동 얘기야? 계속 말씀드립니다 항상 복립문항을 볼 때 이런 식의 개별적인 키워드를 끊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적어져요 3.0에서 제가 서른부에서 무작위 강조합니다 이런 거 처음에 딱 보니까 Future is uncertain 그러나 어떤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Something 어떤 것은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 부정할 수 없다 확실하다 그래서 벗나온 거고요 이런 거 확실한 거 쭉 나오네 확실하다고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It's worth considering에서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Be worth I인지는 I인지만한 가치가 있다 I인지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글 쓴 사람의 가치 판단이야 쉽잖아 가치 판단이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뭐긴 뭐야? 주장이겠지 어떻게 예술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반응할지 적응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마지막 알트 아하 무슨 얘기다? 예술해야 되는 얘기다 그래서 내 눈이 말씀드리지만 알티스트 알트 알티스트 이렇게 무시히 풀어도 돼 알트 알트 동의합니까? 뭐가 전체 키워드다? 알트에 관련된 내용의 키워드다 그러면 보기만에서 뭘 찾는다? 알트를 찾고 여기도 알트 여기도 알트면 두 개 찰지면 찾아야겠죠 이게 뭐라 써요? 알트 지곤 나나 장난해? AI 장난해? 무슨 정치 변화? 장난해 동의하세요? 답 몇 번? 1번 이렇게 찍어도 전혀 어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답을 찍는 거예요 그냥 자 마지막 자 내가 제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일지 이거 뭐야? 이거 왔다 갔다 찾아야 돼요 자 1번 2008년에 미국의 스프링 콜트는 본모를 뒤집었다 2번 매니건 애드버케이트는 뭐뭐한다 3번 US는 하이리스트 웨이트 4번 건 크라임 해스 블라블라 자 집중해요 여러분 자 개별적인 건 해설지 있으니까 여러분 찾으면 되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부사항 내용일지는 다른 거 없어요 5분 쓰느냐 3분 쓰느냐 2분 쓰느냐 이 차이야 세부사항은 여러분한테 30분 들을 테니까 한 지문 푸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맞춰요 완전 영어 초보가 아닌 이상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이제 곱절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지니까 그 시간이 다른 문항까지도 전염성 바이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하죠? 문항 분석해서 어디서 찾아라 S포인트 내 강의사항은 S포인트 자 1번에서 난 뭐가 보이냐? 졸라 쉬워 2008년 그럼 나는 무조건 2008년을 찾아 그럼 만날 수 있는 사람 보는 거지 2번에서는 참 찾기가 애매하네 하지만 대부분 이런 나라 보이네 초건을 옹호한다 동의합니까? 3번에서는 심네 뭐가 보여? 최상급이 보여요 동의하세요? 4번에서는 뭐가 보일까요? 발생률 이런 식의 찾아서 보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2번에서 내가 건 애드버켓을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키워드가 아니었고 사실은 이거였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안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고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세부사항을 본부한다? 개별적인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 수호를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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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히고 읽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건 답이 몇 번이죠? 답이 4번이고요 답이 4번이고요 어?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008년 보면 뭘 금지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이냐? 1번이죠 1번 어? 권총을 갖다가 옹호했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몇 번이에요? 2번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왔네 하이리스트 최상급 몇 번? 3번 동의해요 여기 나왔네 건크라임 몇 번? 4번 어떻게 나왔어요? 드랍 떨어졌다고 나왔죠?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인크리스 증가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여기까지가 10번까지 강의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 11번부터 할게요 이어서 오케이